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맞추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세이노의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자의 말을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삶을 마감한 곳은 주인 말고도 새 가구가 있는 집이었고 열내 사람이 몸을 부대끼며 살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가. 시를 좋아하였기에 시만 썼기 때문이다. 그가 가난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집이 잘 팔리지도 않는 이 땅에서 시를 썼기 때문이다. 시기인으로서 시만 쓴다면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똑같은 시인이지만 많은 책들의 편자 혹은 역자로 등장하기도 하는 류시와는 전혀 가난한 시인이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무슨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 상품화시키는 유능한 편집자이며 세상에서 대가를 얻어내는 마케팅 기법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시인이라면 천 시인처럼 살 것인지 류 시인처럼 살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 어느 쪽의 삶이 우월하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직업을 가졌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면 그 대가를 결정하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 최면에 빠져 살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가난 뿐이다. 실패한 자들의 대부분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무시하면서 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세상에 돌린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느니 세상이 썩었다느니 학벌이나 인맥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불평한다. 실패한 자들의 핑계는 길고 긴 레퍼토리를 이룬다. 하지만 명심하라. 전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을 나는 10년 전에 운전기사 한 명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 시절에 나는 언제나 신경이 날카로웠다. 보통의 직원들은 사장에게서 야단을 맞으면 얼굴이 하루 종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었어도 5분 후에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장님 약속 장소에 가실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길이어도 지도를 미리 보고 샛길들을 확인하였다. 그런 태도를 보고 막히면 돌아가라라는 책을 사다 주었더니 그는 너무 좋아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길이 막혀 차가 옴짝달싹 못하면 이게 내 탓이냐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음에도 차를 깨끗하게 닦아 놓았다. 그것도 완벽하게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내가 권하는 책들을 다 읽었고 심심하다고 기사 대기실에서 화투를 치지도 않았다. 우선은 차량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었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으로 차량 정비서적을 사서 공부하는 기사를 나는 여태까지 만난 적이 없다. 1년 정도가 지난 후 나는 새로 기사를 구하고 대다수 임직원들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당시 연 매출 400억 원대 회사의 영업부 과장직에 앉혔다. 반대가 극심하였던 이유는 내가 왜 그를 영업부 과장에 배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내게 아부를 잘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나는 그가 너희들하고는 일하는 근본 자세가 다르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모든 거래처에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하는 말이 들려왔다.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더 이상 회사 내에서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그는 사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를 내보냈다. 몇 년 후 그가 업소용 김치나품 공장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들었다. 직원이 10여 명 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내가 그를 영업부 과장에 앉혔을 때 입사한 새 기사는 자기 선임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하는 모든 행동에 매우 신경을 썼다. 물론 내 가족들에게도 아주 공손하게 처신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내게 종종 자신이 이미 예전에 영업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선임자가 영업부 과장에서 사표를 내자 그는 내게 계속 조르기 시작했다. 자신도 영업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도 귀찮게 조르기에 그를 영업부 평직원으로 보내면서 영업부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 버티지 못할 테니 몇 개월만 데리고 있어라. 예상대로 2개월 만에 그는 사표를 냈다. 왜 나는 선임자처럼 행동하고자 애를 쓴 그를 무시하였을까. 세상이 원하는 자세로 일하는 태도는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홍당무가 탐이 나서 나오게 되는 행동과는 그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임자가 미처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분야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탄로가 나기 마련이다.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기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적 토마는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원하는 기준 그에 맞춰 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바라는 기준에 맞게 일하고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의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